오, 처음 잡아봤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오, 대박. 우와, 오늘 대박입니다. 예, 새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이야. 우와, 문거 같아요, 문거 같아. 으아, 여러분, 5분만에 애럭새끼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따, 씨알 좋죠? 요놈은 입이 조금 삐꾼데요? 왜 이렇게 생겼지? 희한하네? 네, 암튼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네, 거의 5분에 한 마리씩 올라오는데요. 네, 마치 어항 속에서 낚시하는 기분이에요. 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네요. 으쌰. 아기. 아, 이번에는 애럭이 아니고 새끼새끼 놀래미네요. 지금 놀래미는 금옥이죠. 철컹철컹하기 전에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아이. 아, 많이 먹어야겠다, 더클라면. 으쌰. 우와, 이번에 입질이 좋은데요? 큰 놈인가 봐요? 나와라, 이놈아. 어, 씨. 뭐야, 뭐야, 뭐야. 여러분, 보이시죠?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근데요? 대박이죠? 엄청 커요, 엄청? 하하하하하. 엄청은 아니고, 네, 한 2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도 손맛은 죽이네요. 오, 여러분. 요 놈은 매운탕 끓여도 되겠는데요? 우와, 씨알 좋죠? 네, 그래도 아쉽지만 놔주도록 할게요. 더 커서 오거라. 뿅! 오, 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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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알. 우와, 여러분. 놀래미입니다, 놀래미. 사이즈 괜찮죠? 우와, 원투로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놈 잡기 힘든데 구멍치기로 잡혔네요 와 대박 요놈도 철컹철컹하기 전에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와 때깔 좋습니다 아 잘가거라 너는 내년 봄에 보자 구멍에서 왔으니까 구멍에 놔주도록 할게요 뿅 오 여러분 갱에돔 새끼 잡았어요 오 정말 예쁘게 생겼죠 오 눈이 파래요 너무 까맣고 오 대박 오 여러분 망상어 망상어 잡았어요 오 대박 크죠 오 여러분 망상어입니다 오 꽤 크죠 에이 또 뱅에돔이네 에이 젠장 아까 이놈 아닌데 에이 뱅에돔 바늘 빼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떨어졌어요 에이 젠장아 하하하 오 대박 아 여러분 줄돔 잡았습니다 대박이죠 어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으아 여러분 바늘 빼고 보여드리면 또 빠질 것 같아가지고 바늘 안 빼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 대박이죠 오 처음 잡아봤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오 대박 와하 오늘 대박입니다 이게 무슨 고기죠? 손으로 만져도 되나?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대박입니다. 너무 조그만데? 여러분 이거 보십쇼.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네. 놔주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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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오늘 종류별로 다 올라오네요. 하하하하. 여러분 보십쇼. 동해안 에럭입니다. 요 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줄돔 또 올라왔는데요? 에이씨. 이제 그만 올라. 한번 구경했으면 되지. 왜 계속 올라와. 짜증나게. 바늘 빼기도 힘들구만. 여러분 보십쇼. 횟집에서 아주 비싸게 파는 줄돔입니다. 하하하하. 대박이죠?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뱅에돔이 올라왔습니다. 네. 요번에는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뱅에돔 새끼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네. 제가 정말 예뻐하는 고기인데. 요거 햇빛에 비추면은. 눈새바리에 시퍼래요. 아.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하하하하. 대박이죠? 네. 여러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 또 뱅에돔 새끼 또 올라왔어. 에이. 너도 이제 그만 올라와. 어? 그만 올라와 너도. 어? 한번 구경했으면 됐지. 에이씨. 아.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왜 자꾸 올라와. 아이 젠자. 아이 쬐끔해서 바늘 빼기도 힘들어 죽었구만. 뱅에돔 새끼입니다. 새끼 중에 새끼죠. 이 새끼. 나쁜 새끼. 하하하하. 어. 보십쇼. 눈이 파랐죠?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으으. 또. 에럿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 대박이죠? 어. 호랭이처럼 생겼습니다. 어흥. 하하하하. 에럿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조금 해도 힘이 엄청 좋네요. 아. 대박이었습니다. 손맛이. 하하하하.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으. 아까 놓쳤던 망사고 다시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내일 이번엔 안 놓친다. 아까 놓쳤던 망상어 다시 잡았습니다. 대박이죠? 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갖고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이건 또 뭐죠? 네, 새로운 종류인데요, 또? 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만져도 되나 모르겠어요. 네, 바늘 빼갖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끼 새끼, 이 새끼 뱅에돔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이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또 이상한 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네, 머리 쪽에 점이 있네요. 네, 이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는데요? 아, 새끼 새끼, 구차는 새끼 아, 젠장할. 네, 새끼 새끼, 구차는 에럭 한 마리 새끼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사이즈 괜찮은 우럭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어, 대박이죠? 으아, 여러분, 대박 큰 망상어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하하하하, 대박이죠? 어, 엄청 큽니다. 한 25자는 되는 것 같아요. 으아, 아까 놔줬던 우럭 또 올라온 것 같아요. 하하하, 대박. 야, 이 멍청한 놈아. 또 먹냐? 네, 새끼 새끼, 이상하게 생긴 새끼. 뭔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왔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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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